우리 앞이 좌우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 성민교회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만날 사람 성민교회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더 합시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이 멀고 험한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름 매일 바람하고 헤매이며 점점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도 아니고 위로하고 살고 가서 세상 유명한 나라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너지 등개 치고 실고도 설에서 오는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허 세상에서 버림맛고 세상에서 버림맛고 귀한 세월 반하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 힘을 깨닫네 눈물 벗어 해결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지여 죄인 힘을 깨닫린 죄인 힘으로 버림맛고 죄인 힘으로 버림맛고 십자가에 못 안알네 무언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기리라 영광의 호랑한 신 내 주의 습장한 날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기리라 영광의 호랑한 신 내 주의 습장한 날에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원래 31절까지 다 읽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본문의 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34절부터는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가 좀 나왔잖아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한번 접었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뭐 납은 십자가든 그냥 뭐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십자가든 한번 접었다 해서 통화하고 앉아 봤어요? 한 번도 앉아 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그냥 그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신한다는 거 충성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거 이거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원래 제가 설교 전에는 식사를 잘 안 했거든요 어떤 경우도 안 먹어요 근데 바깥에서 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된장국 냄새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오늘 된장국 내가 한 그릇 먹고 올라가야겠습니다 먹어라 그 된장국을 제가 먹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된장국은 그렇게 맛있는지 된장국만 맛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또 이 마라나카 찬양단이 그냥 앞에서 이거 아까 뭐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첫째 오카리나 안 갖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봤더니 아니요 또 마라나카 찬양단이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데 야 우리 이 글로벌 그냥 여기서만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찬양하게 오살리까지 올라가야죠 할렐루야 오살리 올라가실 뿐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오살리까지 가야지 오살리 가서 여러분들이 찬양해야죠 지난 지난주 13일부터 18일까지 제가 오살리에서 집회가 있는데 있었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첫 집회였는데 새벽부터 그냥 한 할렐루야 성전에 한 300명 정도 왔어요 그 다음에 첫날부터 시작해서 매 시간마다 거의 천명씩 대성전에 꽉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글로벌 정도면은 너무 아깝다 이 찬양당들이 너무나 쫙 한번 가가지고 거기 모든 경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그 주님의 십자라만 지겠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의 십자라를 내가 지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지게 되면 못 질 수가 없어요 다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칠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스루보니아 여인이 자기 동쪽 갈릴리 호수에 있는 기먹고 말더름한 자를 그들을 지금 보시면서 고쳐주신다는 그 이방인들의 그 말들이 오늘 소문이 소문이 퍼져서 지금 막 구약의 엘리아 시대 시돈에 있는 사로바 가부처럼 오늘 뭐 기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국류를 베풀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국류를 베풀 뿐 아니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니까 이방인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가지고 그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걸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다 지금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기적의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칠병이어가 뭐죠? 응? 응? 뭐가 뭐가? 네 크게 오 오병이어는 응 물고기 두 마디 그럼 칠병이어는 칠병이어 물고기 두 마디 보리떡 일곱 개 아니요 아니요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천명을 먹인 거예요 앞에는 5천명이지만 뒤에는 4천명이지만 그럼 앞에는 12방울이지만 뒤에는 7방울 우리 하나님 숫자는요 정확하게 12와 7을 나누고 정확하게 떨어버리죠 완성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냐면 따라갔다 3일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면 저녁이 기적이 일어나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듣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님께서는 없었어요 옛날에 부흥연을 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도 몰랐던 분이 내 장손의 가문이요 내 장손의 가문이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상상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할머니가 키가 몇이냐면 150조 안될 때가 150조 안되신 분이 얼마나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훅독하게 그렇게 그냥 모질게 그렇게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하는거에요 만약에 아들 못내면 나는 바깥에서 애를 낳아라도 배로 가서 배를 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가슴에 얼마나 가위맹적이 딸 셋 낳아주고도 구박받고 딸 낳았다고 구박받고 아들 하나 못낳았다고 그렇게 했구나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결심한게 있었어요 산에 아침에 가면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아침에 그 다음에 점심에 또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저녁에 또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하루에 세번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주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게 바로 저요 그건 어머니 유언이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저가 어머니가 세 살 때 소청하십니다 아버님이 아버지가 여섯 살 때 소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쪽에 큰집에 저쪽에 작은집에 저쪽에 삼촌집에 나는 당손이라고 바로 밑에 아버지 바로 밑에 작은집에서 내가 커요 어렸을 때부터 이모가 이모가 나를 깐단하길 때부터 교회되는거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데가 너무나 좋은거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 내가 고치기 시작했다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섯 살 때 교회를 이렇게 다섯 살 때 교회를 갔다 오면 그때부터 나는 타작이에요 무슨 타작이냐 메타작이에요 교회에서 앞에서 예배들이 드리고 있으면 교회가 그 당시 때 교회가 무슨 뭐 좋은게 있겠어요 가만히 깔아놓고 이쪽은 여사 이쪽은 남자 아이들은 제일 앞에 그니까 제일 앞에서 그가 항상 말씀을 듣다가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작은 아버지 쫓아와서 이 조그만걸 나를 달랑달랑달랑 들고 가서 바깥에다 휩치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쌀이 빗자루 녹아 맥만 맞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쫓겨나요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빨개 벗고 쫓겨나는데 어디 가서 내가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나면 겨울에 여름은 좀 괜찮아요 빈 창고 가서라도 내가 두어 있으면 되는데 겨울날이 문제에요 겨울은 옛날에 논에서 우리가 푹 별을 다 배우고 나면 볏단집을 전부 다 논에다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가지고 몇 개를 빼가지고 그 속에 가서 거기서 자는거에요 그러면서 저는 찾아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또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가 이제 좀 낫겠다 싶었는데 이 작은 막내 작은 아무주는 나보다 둘째 작은 아무주 보다는 더 세이고요 교회만 갔다 그러면은 그냥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토요일날부터 문 걸어당거에요 교회 못가죠 그러면 어떻게 가세요 옛날에 이 양옥집 같은 데 보면은 이 방 안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요만한 창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떼어요 그리고 옷을 주렁주렁주렁 묶어서 바깥으로 집어 던지고 거기서 뛰어내래요 그것하고 내려와서 붙잡히면 교회 못가니까 다 물렀는데 다음에는요 옛날에 왜 몸에도 막힌 유리만 있고 철주만 해놓고 같이 뒤겨져 뺏쭉뺏쭉한 걸어놨잖아요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붙잡히면 교회 못가니까 그냥 뛰어넘어서 가는거에요 그래갖고 촤라아악 하고 뛰어가지고 착길로 뛰어가면은 작은 아무주한테 잡히니까 어디가 골목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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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안 잡히죠 골목길로 가야 어느 교회인지를 모르잖아요 교회하려면 또 잡으러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 제가 강의동교회 이인구 목사님 밑에서 내가 훈련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많이 연세가 오르고 있어가지고 잘 못 알아봐요 그러면 사모님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맨발로 막 뛰어오면은 그냥 그 이불을 가지고 이불을 하나 갖고 막 와서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지팡으로 데려가가지고 발에 유리 뱉힌거 찢어진거 입으로 빨아 땡기면서 피를 이불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가 배불배불배불배불받 불러다니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할수 방법이 없는거 방언이 막 커져나오죠 그리고 또 막 투시은사가 막 나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깐 뭐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얘가 도대체 어디가서 이거 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가 이상해가 돼서 왔다고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안되겠다 얘를 지금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얘를 가만히 안 놔둬다가는 얘가 제2의 김재협이 될 수 있겠고 이란으로 얘가 빠질 수 있고 지가 잘났다고 막 이게 손으로 중학교생들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아프다 그러면은 손만 갖다 대면은 그냥 다 낫다 막 그런거니까 우쭈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깐 우리 목사님이 안되겠다 너를 주일학교 선생으로 집어넣겠다 주일학교 선생으로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교사를 시작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맡아서 우리 반을 딱 우리 반 학생들을 딱 봤더니 전부 코는 이만으로 안 나와 다 못생기고 하늘같이 전부 다 못생기고 주근깨는 다 많고 이렇게 찌질이고 얼굴도 다 못생기고 옷도 다 지저분하고 아니 저쪽 반을 보니까 전부 다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하는 나를 갖다가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 우리 반은 그런 아이들을 주냐 그때부터 제가 북을 매기 시작해요 안되겠다 오기가 생겨요 키가 153cm 북은 북을 딱 메면 북은 내 키보다 더 올라옵니다 옛날에 교회에 북이 큰 북이 그리고 나서 딱 허리띠 졸라매고 맨방 딱 졸라매고 북채 딱 들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오후 3시면 장희동 전 지역을 다 돌아가면 북을 치면서 쫙 북 치고 가면요 아이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쫙 끌려 대전을 하나 터뜨리지 않고요 그대로 그때로 그 외로 딸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쁜 아이는 우리 못생긴 애는 다 그렇게 전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다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시집장각하고 배기를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지금 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고위 간직에 다니는 아들도 있고 대법원에 가입하는 애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다 포진해가지고 포진해가지고 지금 아예 열심히 믿음생활 그러다가 제가 믿음생활을 잘 하다가 1985년도에 내가 1980년도에 제가 삼성전자 AS1기생으로 제가 입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란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인정받아서 고졸 출신이 삼성의 최우수 모범사원으로 두 번 뽑히고 고졸사원이었는데 고졸사원이 국내 영업 부장 국내 영업 부장까지 올라간 것은 이병철 해장이 있을 때 대단한 역사였어요 고졸사원이 대졸사원으로 타물리치고 고졸사원이 누가 하신거에요 하나님이 하신거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85년도에 폐견의 날기를 판정을 받 시간이 많이 간 게서만 짧게 짧게 합니다 86년도에 하나님께서 3개월 인생밖에 안됐던 날을 2월 28일날 저를 치료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뭘 그런게 없었어요 감기 하나 제대로 내가 걸린 적이 없었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너무 가로하고 피로하고 전국을 다 다니다 보니까 너무 가로하고 피로했다 보니까 제가 제가 이제 많이 감기도 걸리고 목도 지금 많이 깨친 잠겨있죠 그 전에는 내 목소리가 엄청나게 좋다고도 막 서막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높이 올려놓으셨는데 IMF 때 교만해서 십자가 지기 싫다고 이리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목해자 길로 가야되는에도 불구하고 그 시자가 지기 싫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끝내는 엄청난 큰 환란을 제가 맞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제가 가장 최고로 많이 판매하는 판매회사를 내가 자그마치 18개를 내가 버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강공서는 제가 다 파천청사 개포연금 매장 모든 국세청 조달청 다 하고 있어요 그 매장에서 전부 다 일을 하는데 완전히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1년에 매출이 100억 이상 그 당시 그러한 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주게 해주셨는데 십자가 지기 싫다고 그리고 교만해서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자그마치 건물 여섯개의 건물이 싹 다 없어졌어요 종로에 있는 지금 재료된 본점 옆에 있는 그 우길간 그 빌딩도 없어졌죠 기름동에 있는 빌딩도 없어졌죠 악구종종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없어졌죠 의정부에 있는 신도아파트도 없어졌죠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빗몬덩덩어리로 길바닥에 제가 내동되게 지적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3년동안 주님을 내가 배반해 주님을 곁을 떠나고 주일날만 되면 십자라만 보면은 도망가는데 그러다가 2000년도에 제가 다시 붙잡혀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요 5월달에 주님 앞에 저가 쓰게 된다 그 전 뭐 뭐 이름 안 할 수도 없고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건 정말로 내 삶의 자체는 내 삶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2003년도에 2000년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케 만들어요 필름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천국에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습 찍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멘 천국에서 지금 찍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그런 거 그냥 부흥사 그 다음 목사님들 얘기하고 나는 쑥스러워 들었지만은 막상 내 앞에서 그것이 펼쳐졌을 적에는요 저는 까무라칠 정도였어요 전부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나도 잘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 하하 그냥 정말로 유리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에 하하 그냥 백지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점 하나가 딱 찍힌 그것이 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점을 갖다가 지금 그 도화지에다 채우려고 천국을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내 몸이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무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미친 아멘 왜 그 도화지를 다 쳐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잠시 부여 2003년도에 자살을 내가 세 번을 소나무 가지에다 매달았는데 소나무 가지가 그렇게 튼튼한 그렇게 튼튼한 위여와서 밟았는데 도서지는 부러지지 않던 것이 목이 쫄려서 들어오고 힘이 빠지고 쭉 들어오다 쭉 부러져가지고 살아났죠 한강에 투신했더니 갑자기 불 나이트불이 끄어지면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왠이 하더니 나를 또 채워갖고 올라왔죠 야 나는 물도 나를 거부하고 소나무 자체도 나를 거부하는구나 내 인생이 참 그러면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 내가 농약을 먹고 죽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농약을 갖고 오살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오 농약을 들고 가방에다 놓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하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그래도 그래도 나중에 내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갈 거니까 그래도 나중에 물어보면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려고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기도원 가서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죽었어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자실 목사님 그 무덤에 갑니다 가가지고 저거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재밌게 지금 놀겠어요 열두 장로들도 봤을 것이고 죄자들도 봤을 것이고 하 부러워 죽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직 달라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천국과 지옥에 있을 거니까 볼 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마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성전으로 이 성에 발길이 옮겨져요 그리고 성전에 딱 앉았는데 성경책이요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펼쳐졌는지도 바람이 슉 불어오는데 이 성경책이 쫙 펼쳐지면서 세상이 어디에 여러분 펼쳐지는지 아세요 욕지설을 딱 펼치는 욕지설을 계속 있는 금식 아닌 금식을 들어갑니다 마지막 날 5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 편에 와서 참 종이라는 소리 내가 그때 처음 듣는 종이라는 소리 사랑하는 종아 니가 세상 것을 다 잃었을때라도 내가 준 것은 잊지 않냐 하나님 준게 뭡니까 왜 뭘 주셨는데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막 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입술을 줬다 그런데 입술을 줬는데 뭐 어떡하라고 입술을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내가 너에게 입술 준 것은 따라합시다 찬송 하라고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입술 준 것은 기도 하라고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입술 준 것은 복음을 증가하라고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입술 준 것은 그 말이 떨어지냐마자 내가 대송 통복합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주님 일에 대해서 노라는 게 없었어요. 어떠한 일이 내가 부교육자 15년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힘든 일 시켜도 아멘 노라는 것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노라는 소리를 한 번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 그냥 목회 하나로 나 가고 싶어요. 너 왜 떠나가고 싶어요. 점차 없이 그냥 떠나가고 싶어요. 왜? 하나도 안 그냥 송도가 송도가 있어가지고 왜 내 신앙 때 하고 왜 지금 신앙들은 왜 이렇게 막 아유 그냥 너 매일같이 그냥 그들이 받지 않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면 다시 잡아다가 나가라고 저걸 한 이 파주 문산을 지나가지고 서울 어느 쪽으로 다시 이상의 차가 휘익 돌아가고 다시 교회에 와요. 어느 정도면 교회에 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주님 그러면은 주님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인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은요. 목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고들 지금 이제 내가 개척한지 이제 4년 됐어요. 한동 목회한지가 4년 됐는데 하나님이 2년 만에 교회에 건물을 주셨고 그리고 선고들을 25년 그러니까 등록인원은 한 5, 60년 됐는데 출석인원은 한 30년 까지 채워주셨어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호리바람이 싹 불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든든하게 서가지고 하는지 내가 어디서 십자가를 다 치겠다는 사람만 다 무릎 꿇어라. 그랬더니 이 시간에 가시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찔자만 무릎 꿇어라. 그랬더니 십자가를 다 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다 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벗어버리기만 하면 하여튼 나는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한번 봐.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지금 많은 기적과 이적들 지금 일어나고 있고 병든자가 치료받고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 매인을 고치는 역사까지 일어나잖아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21절에서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자, 24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자, 보세요. 시작! 쳐다보며 이러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자, 보세요. 뭐가 지금 보인다고 매인이 지금 얘기를 해요. 매인이 지금 뭐가 지금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어볼 적에 예,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고 또 걸어가는 것도 보이고 여하 지로 보입니다. 걸어 달리는 것을 보니 사람 같은데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뭘 보기는 보는데 그들이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도 주님께서 지금 첨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매인을 주님께서 매인에게 물어보셨던 말씀 있잖아요. 뭐가 보이느냐. 오늘 주님께서 뭐가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말할 적에 매인은 나무 같은 것도 보이고 걸어가는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한 이 매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를 안수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인 아니다. 그때서야 밝히 보인 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에 가이사라 빌리포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자들이 말을 해요. 세례요하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결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장하는 뜻이에요. 그런 고백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1절에 진짜 구원자 메시아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창노들과 대지상과 성의관을 버림바되어 죽음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제자들의 마음은 제의 모습 인간적인 욕심 옛사람의 모습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 내 세상의 때가 벗겨지고요. 인간적인 모습이 벗겨지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순복음에 딱 붙잡힌 거예요.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가게 했어요.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가고 졸업 날 2003년도에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3, 4, 5, 6 2007년도에 이제 졸업이 했는데 2006년도에 엄청난큼 한량이 불어다쳐요. 도저히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까지 제가 매몰게 됩니다. 일어설 힘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데 그날이 바로 사순절 고난주간 때였어요. 사순절 40일 동안 아침 금식하고 마지막 고난주간 7일 동안 온 금식을 들어갔는데 그때서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네 너는 왜 거기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너 왜 거기서 지금 너 무엇 하고 있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시켜서 방법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시멸유간을 쓰고 저 앞에 한정 주님의 얼굴이 크로즈 딱 됐을 적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일어나라 그리고 달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걱정할 것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이 있으니 일어나 달려 가라 그때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그림이 그 그림이 예수님이 가신 걸 육안하고 저에게 직접 오셨던 그 성화가 저에게 돌아옵니다 자그마치 14년 만에 부교일자 14년 만에 14년 동안에 묻혀 있었던 그 그림이 한 교회에 묻혀 있었던 그 그림이 저 거지만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 작년에 그것이 저희 우리 교회로 그것이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그 그림으로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 나머지 얘기로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폐기하는 말비에 있던 나를 고쳐주신 것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가 싫어 타 보니까 그것을 내가 놓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오늘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입히사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입히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주저 이리시되 사탄아 내 뒤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일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그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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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에 온 차라리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행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여기의 목숨은 제의 모습을 지금의 나의 제의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제의 모습이 죽으면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게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죽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정말 제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다 헬게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 속에 제가 살면 나는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죄가 죽고 내 영혼이 살게 됐을 때 내 삶의 예전의 제의 모습은 살면 안 된다는 전혀 다른 나와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말이든 누구든지 십자가를 다 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웃어 말씀하면 네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놓고 다 뒷구멍으로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은 정말로 충성자라면 하나님을 여러분 다 믿지요 예수 믿지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진표를 여러분 내놔요 그 진표가 뭔지 알 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잘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몸으로 상제사피를 치는가 내가 이 교회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성기고 있는 교회 십자가를 칠 수 있는가 때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칠 수 있는가 내가 궁역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칠 수 있는가 내가 낙든 교육부서 하면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칠 수 있는자 그런데 왜 그 십자가를 치기가 그렇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월 초만되면 임명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형신도때도 마찬가지 집사 집으로 주면 아멘 저가 이래봬도요 내가 아멘 아멘 집사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하루 올라오시면요 항상 저 뒤에 서가지고요 양도 입 다 입고 목사님 맞섰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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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계속 그랬더니 송덕이 송덕이 하도 시끄럽다고 그래서 한나는 하도 저기 강의장 실루고 막 응 말들이 하도 들어가니까 한나는 우리 강의장 목사님이 올라오시면서 덕을 탁 치면서 24 오늘은 아멘 소리 일찍 하지 말게 예 아멘 딱 그러고 일찍 말 안했어 목사님 말씀 떨어지고 한동안 속을 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아멘 안하니까요 목사님 말씀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아멘 낙지 그랬더니 송덕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때부터 저보고 아멘 집사로 그래서 제가 아멘 할 적에 아멘 이렇게 얘기할 적에 내 목소리보다 작으면 거기는 벌써 5,600명 되잖아요 천 명 정도 되잖아요 이 천 명하고 내 목소리하고 똑같았어요 왜 계속 목사님 말씀할 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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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힘이 막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 했을 때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을 받는 줄 아세요 아멘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십자가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땅에서도 십잖아요 아멘 왜 아멘 낙동 오리알처럼 뛰어먹고 목사님 말씀 말씀하면 손으로 안하고 그냥 속으로만 남의 손으로 아멘 아멘 그러지 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여기에는 성민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아멘 하고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 한마디만 딱 해 주시때마다 잠자는 사람이 싹 다 품어 잠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속에 아멘을 못하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내 속에 뭐가 있던가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쇳 때문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종국 다리면서 아멘 소리를 내가 다 깨워보다는 거예요 내 집 뵐 때 아멘 소리가 차악 동구 밖 100km 까지 차악 100km 까지 들려요 아멘 내가 성소 기도원에 저 철학 있는 성소 기도원에서 내 찬양 인도만 한다면 찬양 인도하면 저게 삼사도 꼴부대 훈련소 까지 그 찬양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찬양 도 하고 아멘 소리도 그렇게 들려야 아멘 아멘 소리가 현관등이 흔들려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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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죽어 있었어요 왜 내 죄가 너무나 크다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죄와 욕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거듭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죄자가 되기를 주님의 목으로 이 시간 주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주인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오늘 다짐하십니까 내가 한 차례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 버리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분명하게 진다고 했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 모습은 죽고 예수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 영광을 돌립니다 갑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풍선을 부르라 이천짌 thereaery 이제 내가 사간다 한가가가가가 içer 주 위해 살고 이젠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을 보여주며 날 보다 내 아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 주나 주님의 것이고 사랑 주나 사랑 죽으나 날 위해 비를 이기신 내 주님의 것이오 이젠 내가 더 저 천국 저 천국하고 아멘 이젠 내가 있어도 주 위해 있네 우리 예수는 찬송하며 나름 가게 있네 천국 천사나 달빨별 마주 나보네 내 남으로 나는 사랑 주나 사랑 주나 주님의 것이고 사랑 주나 사랑 주나 사랑 주나 사랑 주나 사랑 주나 사랑 주나 주님의 것이오 사랑 주나 사랑 주나 날 위해 비를 이기신 내 주님의 것이오 이 시간물에 모아놓은 두 손 부탁드립니다 주여 세 번의 즐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